엔데빅을 맞아 홍콩이 공항을 재단장하고 관광객 무객에 다섰습니다. 공항을 중심으로 도시를 형성하는 공항 도시로 머듭나겠다는 목표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홍콩이 공항을 새로운 랜드마크로 키우며 관광 활성화에 나섭니다. 홍콩 국제공항은 어제 서울 드래곤시이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항시설을 대거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국제공항은 120여 개 항공사가 220여 개 도시를 취향하고 있는 글로벌 항공 허브. 지난해 약 48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하면서 국제공항협회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 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리뉴얼을 통해 200m 길이의 세계 최장 고가 보잉로인 스카이 브릿지와 비접촉 출국 게이트를 설치하고 제1터미널엔 40여 개의 유명 브랜드를 유치했습니다. 앞으로 제3활주로와 제2터미널, 첨단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공항 내부 인프라를 전면 강화합니다. 이는 공항을 중심으로 도시 생태계를 형성하는 공항 도시로의 변신의 신로탄입니다. 공항 인근에 숙박과 식음, 오피스와 엔터테인먼트, 마이스 시설을 대거 들이며 다기능 허브로 탈바꿈한다는 보관입니다. 이를 통해 홍콩 국제공항은 현재 절반으로 떨어진 여객 수송량을 정상화하고 오는 2035년 여객 1억 2천만 명을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델리TV 문다희입니다.